안녕하세요 연목구름 입니다 다음달에 출시될 제네시스 최초 sv 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최첨단 기술력과 새로운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을 반영하면서요 자동차 시장에서 왕의 귀환으로 표현될 만큼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연목구름은 지난 2년 동안 사실 긴 시간이죠 gv80의 소식을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구독자께서 왜 18부까지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유일하면 현재 대형 sv를 패밀리 용도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퍼포먼스나 이런 쪽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gv80에서 상당수 해결되기 때문에 어쩌면 구독자 분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gv80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8부 동안 gv80과 관련되어서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지만 현대차그룹이 gv80에 대한 소식들을 베일에 꽁꽁 숨겨 놓은 덕분에 사실 지금까지 실내 사진들은 몇 장의 어떤 스틸컷만 보여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는 gv80이 출시가 되는데요 약 15일 뒤에는 사전기약이 시작되죠 답답한 마음은 어쩌면 저나 예비 구매자들 모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gv80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전달해 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jd님께서요 몇 개월 전에 gv80을 직접 촬영해 주신 소중한 사진을 홈쾌히 공유해 주셔서 이번 18부 영상에서는 그 답답함을 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진을 제공해 주신 jd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우러만 덩치를 자랑하는 gv80은 대형 sv인 펠리세이드만큼 큰 차량입니다 차체 크기는 그동안 여러 번 영상으로 알려 드렸는데요 펠리세이드보다 조금 전장만 작죠 그리고 폭은 조금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거는 더 낮기 때문에 역동적인 자세를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주차구역의 크기가요 세로가 대략 5m 정도 됐고요 폭이 2.3m임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뒷바퀴가 스토퍼에 닿는 상태에서 앞으로 제법 많이 튀어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크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v80과 관련돼서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에서 공개한 사이즈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대형 sv인 펠리세이드보다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살짝 짧지만 휠 베이스는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에 좀 불리한 후륜구동 특성상 넓은 휠 베이스는요 동급 크기의 전륜구동 차량보다 좀 작겠죠 하지만 기존 후륜구동의 차량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개선된 실내 공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포착된 차량은 7인승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출시 초기에 5인승과 그리고 7인승이 동시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현대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니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밝은 색상의 시트와 시트에 적용된 패턴의 영상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상위 트림의 경우 퀼팅 시트가 적용된 차량도 테스트 차량에서 볼 수 있었죠 포착된 차량은 아마도 낮은 트림의 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목구름 채널에 좋은 도움을 주시는 땡머니님이 직접 촬영하신 사진에 의하면요 럭셔리한 느낌의 시트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트 사진은 지금 전문 카메라로 촬영을 하니 어떻게 보면 같은 사진에도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 촬영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촬영은 훨씬 멋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 윈도우 상부에는 빌팅캠이 제공되죠 일명 블랙박스인데 현대차가 소나타를 시작으로 블랙박스라는 이름을 빌트인캠으로 작명했습니다 빌트인캠은 2채널이 아닌 4채널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공개되면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SUV를 보는 것 같은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안락한 느낌의 시트는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것 같은데요 시트 디자인은 마치 알파벳이 Y자 느낌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양쪽으로 오픈되는 콘솔 박스는 GV80만의 작은 특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GV70의 소식도 알려드렸는데요 내년에 출시될 GV70에서는 이러한 양문형 콘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GV70과 관련된 영상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 위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콘솔의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요 운전자 쪽으로 길게 확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플래그십 차량에 이러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플래그십 차량인 그랜저 아이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콘솔 박스의 디자인이나 형태만 보고요 어떤 차량인지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 도어에는 도어 캐치가 보이죠 하단 안쪽을 보시게 되면 고역을 담당하는 트위터와요 그리고 도어 캐치 아래 부분에는요 메모리 시트 버튼이 제공됩니다 역시 동일한 각도에서 전문 카메라와 비교해 봤는데요 정말 다른 차량처럼요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GV280의 실내 공간이 유출이 되었죠 실제 차량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멋진 디자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단연코인데 실제 차량과 위장막 차량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연막구름의 표현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레스트 두께는요 대중차 브랜드와 확연히 다르죠 동일한 시트의 크기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앉아 보시면 제네시스 쪽이 좀 더 안락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네 바퀴의 무게 배분이 고르게 되죠 이러한 특성은 바로 좋은 승차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오버헤드 콘솔도 볼 수가 있었고요 1열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질은 조금 아쉽지만 송풍구의 디자인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리얼메탈 재질이 적용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본다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GV80의 실내 사진이 유출이 되고요 정말 많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계기판과 네비게이션 그 하단에 보시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어떤 기능들이 숨겨져 있다 또는 이 부분들이 다를 것이다 라는 어떤 문의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에서 송풍구가 DC보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쉽지 않은데 말씀드려보면 송풍구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가 볼록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약간 돌출된 느낌의 입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거든요 운전석 계기판 우측에서 시작된 송풍구 디자인은 조수석 끝까지 쭉 길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송풍구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우디의 차량의 사진에서 점선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요 GV80의 송풍구 디자인이 이미지처럼 중앙부에서요 조수석 끝까지 질게 연결되어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디자인인지 조금 이해가 하시죠 2열 공간도 확실하게 디자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펠리세이드의 경우 등받이 커버가 검정색상의 플라스틱이죠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런 부분에 마감 소재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써서요 고급스럽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열 중앙에서 제공되는 팔걸이죠 포착된 차량은 아마 기본 트림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림에 따라서 이분은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른 디자인의 럭셔리한 팔걸이가 제공이 되고요 이분이 당연히 컨트롤 조작 버튼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2열 레그룸 공간과 2열 승객을 위한 공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그룸 공간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적어도 산타페 이상의 레그룸을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호륜 구동 차량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 조금 기대가 되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열 공조기 하단에는 공조기를 작동하는 컨트롤러 모듈이 테스트 차량에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2열 승객을 위한 독립 공조기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연히 기능은 오토화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겠죠 공조기 하단부에는 USB 충전 단자와 220V 인버터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열 레그룸 공간은 1열 시트를 어떻게 조절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사진이라면 현재 상태로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호륜 구동 차량 특성상 공간이 많이 작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상태라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열 중앙에 헤드레스트는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떤 형식상으로 제공되는 얇은 헤드레스트가 제공되는 것이 있죠 GV80의 경우라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2열에 동시가 크신 성인 남성 3분이 탑승하신다면 어떤 차량을 구입하셔도 사실 불편한 민폐를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열 뒤에 3열 승객을 위한 스피커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윈도우 하단부를 자세히 보시면 끈 같은 모양이 보입니다 아마 어쩌면 3열 전용 수동식 커튼인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추후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3열 수동 커튼이라면 정말로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스피커는 도우당 총 3개씩 제공이 됩니다 GV80에서는 렉시콘 오디오가 제공이 되고요 아마도 한 17개 이상의 스피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정도의 스피커의 숫자라면 차량을 완전한 오페라 하우스로 만들어 줄 것 같은데요 기존 G90 같은 차량을 탑승해 보면요 렉시콘 오디오가 어떤 동급 대비에 비해서 사실 좀 비교적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최초의 SUV인 GV80에서 얼마나 개선되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압도적인 느낌의 머플러 팁은요 디자인에 있어서 전면부 오각형 그릴 디자인과 동일하죠 이러한 오각형 머플러 팁이 제공됩니다 국내 소비자가 좋아하는 리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리얼 머플러가 적용된 점을 봤을 때요 실제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솔린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에 좀 아쉽지만 올해는 가솔린 차량이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별 출시 일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요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어 와이퍼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GV80에 적용될 와이퍼를 고려했을 때요 평범한 느낌의 와이퍼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의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넥소처럼 히든 와이퍼가 제공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느낌의 타이어는 22인치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전 영상에서 여러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볼 때마다 국내에서 만든 차량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이즈라고 생각됩니다 루프에는 큰 사이즈의 썬루프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7인승이라면 3열에서 썬루프를 개방한 그런 개방감은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SV인 펠리세이드의 경우 썬루프가 두올 방식이죠 두올로 구성된 방식이라서 중간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감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GV80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죠 GV80을 외부에서 봤을 때 일체형 또는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보이는데요 실내에서 천장 부분을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상차 직전에 그릴은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요 전방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릴 하부에는요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요 그리고 SUV는 보통 위 위치에 이러한 센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 센서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GV80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사진 하나하나를 볼 수 없었는데 공유해 주신 제이디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올립니다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마치 스포츠카를 보는 것처럼 유려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하단에는요 카메라가 보이네요 사이드 미러 아래 부분을 확인해 보면요 서라운드 뷰 카메라요 퍼들 램프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너에 자부심을 올려주는 퍼들 램프는 아마 엔트리 차량부터요 모든 차량의 기본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모입니다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휠은 세 가지 사이즈의 타이어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SV GV80 크롭에 따르면요 타이어의 사이즈는 265, 55, R 19인치와요 265, 50, R 20인치 그리고 265, 40, R 22인치 총 세 가지가 테스트 차량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테스트 차량에 장착된 22인치의 타이어 이러한 선명한 이미지 레터링만 보더라도요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 캘리퍼의 경우는요 사진상 4P로 유추가 되는데요 고성능을 지향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SUV에서 4P는 뭐 적당해 보이는 그런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테스트 차량에서 1패 차량도 포착이 되었죠 브레이크 작동 시 밀림 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캘리퍼는 트림 또는 커스텀 패키지로 선택사용으로 아마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GV80의 코드명인 JX-1 표기가 된 디스크 로토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서스펜션 타입은 더블 위시본으로요 안정감 있는 좋은 승차감을 일반적으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V80에는 무려 22인치의 타이어와 조합이 되거든요 22인치의 타이어라면 승차감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22인치를 정했다는 그 말 자체가 한마디로 우리는 승차감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에어 서스펜션은 현재 테스트 차량에 장착이 되지 않았는데요 현대차그룹에서 개발한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이 이번 GV80에 탑재가 될지는 아마 될 수도 있구요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대차의 발표 내용을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퓨리뷰 에어 서스펜션의 정보는 영상 하단에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륜 캘리퍼는 1P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커다란 차체를 고려한다면 후륜에도 2P 정도는 제공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옵션 등을 통해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찾아보려고 해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하체 사진도 세부적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멀티링크가 적용돼 서스펜션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체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진을 찍기란 사실 생각보다 힘들죠 촬영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엑셀러를 포함한 후륨 부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GV80은 경량화가 대폭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행을 하고 있는 테스트 차량이라서 좀 오염 등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히 변경되었는지 육안으로는 좀 확인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뭐 로어함 어퍼함 도어 부분 엔진 하우징 부분들 를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 경량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기라인이 외부 머플러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요 확실히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인데요 아쉽게도 가솔린 차량의 출시 일정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궁금했고요 보기 힘들었던 소중한 사진을 공유해 주신 제이디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총 18부의 영상 사실 컨텐츠를 얘기하면 40편 이상을 썼죠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이 정도의 세부적인 실내 공간과 하체 사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목구름도 이번 영상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우와 감탄하게 되고요 궁금했던 부분들이 상당수 해결이 됐는데요 예비 구매자 분들께서도 gv80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진과 영상은요 하단에 그 있는 메일 주소로요 보내주시면 연목구름이 많은 분들에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gv80과 관련된 정보는 이미 한 80% 이상은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구입하실 가격대와요 엔진 타입은 어느 정도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엔진별 출시와 관련된 정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gv80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gv80 크롭과 콜라보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엔진별 출시 일정의 정보도요 gv80 크롭이 가장 신속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엔진은 2.5 가솔린 터보와요 3.0 직렬 6기통 디젤 3.5 가솔린 터보 그리고 추후에 전기차까지 출시가 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죠 이러한 차량들이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서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다음 달인 11월에 런칭과 함께 출시될 수 있는 엔진은 아쉽게도 디젤만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수량에 있어서 올해 총 출시될 출고 수량은 3000대 정도 안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디젤 차량만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요 디젤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있었다면요 11월 1일부터 사전계약이 시작되죠 영업사항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셔야지 적어도 올해 안에 받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요 가솔린 2.5터버하여 3.5터버가 비슷한 시점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시 출고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솔린의 경우도 일찍 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영업사항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네시스 GV80의 어떤 판매 방식들을 보게 되면요 마치 007 작전을 영상시키는 듯한 기존과는 좀 전혀 다른 수량 같은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공개한 폴더폰이죠 이러한 분들은 지금 없어서 지금 벌써 3차 4차 예판을 하고 있는데 구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GV80이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솔린 2.5터버의 경우 사륜이 제공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세부적인 소식은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출시와 함께 세부적으로 공개가 되겠지만요 당분간 가솔린 2.5터버에는 사륜이 제공될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치 한 대의 차량을 완전히 본 것처럼요 어쩌면 그동안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